안녕하세요 여러분 RSJ입니다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알려드릴게 있어서 그걸 먼저 공지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이제 1만 구독자 기념 방송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도 재미있게 잘 이야기 나눴고 그리고 그때 참여해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방송을 같이 해주셔서 다른 분들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참여한 분들이 계신 것만큼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고 다음번에는 좀 더 기간을 두고 새로운 날짜를 공지해서 또 한 번 방송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방송이 정말 즐거웠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짧게 짧게 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그러니까 10월 9일 한글날에 밤 10시에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나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라디오 듣는다는 생각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시끌벅득한 분위기는 아니고 저 혼자 주저리주저리 이야기할테니까 얘가 뭐하나 구경하러 오셔도 괜찮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주제는 파우치 소개했는데 주제에 맞춰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파우치는 진짜 가죽은 아니고 진짜 가죽은 아니고 인조가죽입니다 가난한데 학생은 어쩔 수가 없죠 아니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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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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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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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se. beau Text. 써있다. lips care for damaged lips. 그렇구나. damaged lips에 쓰는 거구나. 그 아래에는 ingredients라고 해서 뭐, 성분이 표시되어 있는데 어렵네요. 뭐, 알아볼 수... 그나마 이해가능한건 mineral oil 그 다음에 perfume 그 다음에 micro crystalline wax 이름도 어려워 그 다음에 shower butter 이건 딱딱하게 할 수 있네. shower butter tocoperyl acetate 아, 이건 한국일로 많이 써져있던걸 봐서 tocoperyl acetate 젤일 글리세린ate 나머지는 모르겠다. 잘 이게 아마 일반제품있고 sun protect sun screen이 함유된 제품도 있는데 sun screen이 함유된 제품만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름에는 사자, 사자 하다가 요번에도 까먹고 여름은 다 지나갔네요. 그 다음에는 또다른 제 인생아이템 근데 인생아이템이라는 말 너무 약간 쓰기 민망하다고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또다른 정보 그 다음에는 남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4 1 2 3 3 5 화이트처럼 흔들어서 사용하는 붓펜 아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붓펜은 아니고 브러쉬 아이라이너네요. 이 제품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 저를 빼고 쓰는 사람을 단 한명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근데 저도 알게된 얘기가 저희 엄마께서 쓰는걸 잠깐 빌려쓰다가 너무너무 좋아서 쓰게된건데 5위에서 나왔구요. 퀵브러쉬 아이라이너래요. 가격은 일반 로드샵에서 파는 아이라이너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있는 편이지만 저는 쓰면서 그만큼의 가격을 열심히 몽 빼서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는 않고 그렇다고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들 제품만큼 비싼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대비 최고인 것 같아요. 인스타 보신 분들은 제 눈을 보셨겠지만 쌍꺼풀이 그렇게 짙은 쌍꺼풀도 아니고 인라인 쌍꺼풀이라고 해서 좀 앞부분은 눈꺼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라이너를 잘못 고르거나 조금이라도 두껍게 그리면 눈 두덩이에 그대로 자국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쉽게 말해서 잘 번지는거죠. 근데 이 제품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했던 어떤 아이라이너보다도 클렌징도 잘 되고 번짐도 적었던 것 같아요. 뭐 중간에 눈꼬리 부분이 유분 때문에 지웠을 때 하루에 한 번 정도 수정할 때가 있기는 한데 아직 이만한 제품을 사실 못 찾은 것 같아요. 유명한 토니 머리 젤 아이라이너도 써봤고 또 뭐 있었지? 어.. 미아.. 미아도 써봤는데 미아는 제 눈이랑은 좀 안 맞았던 것인지 아니면 제가 미숙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발린다고 해야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또 많이 발리는 것 때문인지 지울 때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 제품만 지울 때도 편해서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싫으면 이거 홍보하는 줄 알겠다. 근데 뭐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각자 눈 마다 워낙 다른 거기 때문에 본인이 잘 테스트해보고 여러 경험을 해보고 거쳐나가야 자기한테 맞는 제품을 찾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립 제품인데 가장 많이 쓰는 거 두 가지 제품만 소개할게요. 여름에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잘 안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계속 뭔가 제품 제품 거리니까 뭔가 뷰티 블로거 같은 느낌도 나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동안 정말 안 쓰고 있는 제품이 너무 많아요. 저도 지금 저한테 단단한 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너무 많아요. 이 제품도 유명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썼네. 디올 어릭 체이즈 립글로우라고 해서 많은 분께 선물받은 거예요. 립글로우 컬러 리바이버 리바이버 범이라고 하는데 컬러는 따로 벽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시중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케이스가 연분홍색이고 립스틱이나 틴트 느낌보다는 립밤의 각각 라고 볼 수 있는게 아니구나. 립밤이군요. 립밤입니다. 제가 사실 이 제품을 쓰기 전에는 제 얼굴 색이 약간 주황기가 들어간 코랄빛이 들어간 핑크가 어울리는 줄 알았는데 이 제품을 쓰고나서 그 생각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뭐 이것도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 맨 입술 위에 발색해봤을 때는 이 제품을 발랐을 때 가장 제 얼굴에 자연스럽고 좀 그렇게 튀지도 않고 적절하게 화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좋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김연아 선수가 이 제품을 사용했다고 들었는데 그거 듣고 너무 신나서 근데 최근에 또 디올에서 이거말고 립제품을 많이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인기가 많다고 해서 한번 또 구경가려고 해요. 혹시 사용하는 분 있으시면 어떤 컬러가 가장 본인한테 잘 맞았는지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두번째는 제가 최근에 사온 제품인데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괜찮아 사랑이야 에서 공효진씨가 사용해서 화제가 된 조르지오 아로마니 랩 마이스초 오렌지 컬러가 아니라 그 컬러번호는 모르겠고 이건 조르지오 아로마니 랩 마이스초 500번 컬러에요. 저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아랫다움 허니 펠우팅 틴트 중에서 비틀 로우즈라고 브라우즈라고 해서 약간 톤다운데 장밋빛 핑크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베이지 같기도 한. 근데 개인적으로 이 색깔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밋빛 컬러인 것 같아요. 흔히 장밋빛이라고 생각하면 붉은빛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검색해보면 립컬러 중에 이런 색깔들은 약간 장밋빛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구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품같은 경우에는 바르면 진짜 다 제일 놀라는게 바를 때 일반 일반 틴트나 뭐 립클로즈처럼 발라발리는게 아니고 약간 매트하게 표현되는게 있어서 그런지 입술위에 얇은 천을 올리는 것처럼 혹은 뭐랄까 실크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것처럼 발색이 정말 잘되고 또 튀지않는 컬러라 저한테 잘 맞는것 같더라구요. 다만 매트한 모든 제품은 각질제거를 하고 난 후에 발라야 한다는 점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난리가 날 수 있어요. 입술에 가뭄이 난걸 그대로다. 얘가 보여주는 느낌 저는 이제 대학생이고 그만큼 뭐 비싼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립제품은 비교적 어느정도 제선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가격보다는 저한테 어울리는 색을 많이 찾는 편인데 이 제품은 가격대비 저한테 색이 잘 맞는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어요. 꼭 이 색깔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색도 있고 공효진씨가 사용한 오렌지 컬러도 너무너무 예쁘니까 한번 오렌지 컬러가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거 진짜 언제 산지도 모르겠다. 원래 화장품은 동기간내에 쓰고 버려야하는거지만 얘는 색깔이 예뻐서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거의 고등학교 때 썼던 것 같은데 이게 버브에서 나왔고요. 베이비 직기라고 해서 이번 베이비 핑크예요. 이게 원래 열면 어떤 이리 뱀 뱀 뱀 뱀 뱀 원래 열면 이 블러셔가 리본 모양으로 양각이 되어있다고 해야되나? 음각이었는지 양각이었는지도 기억이 안되네 아무튼 리본 모양으로 새겨져있는데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고 베이비 핑크라는 이름에 알맞게 연한 핑크빛 그리고 향도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나요 여러 연보라 컬러나 연빙픈 블러셔를 많이 봤지만 아직까지 이 색깔이랑 똑같은 이 색깔이랑 똑같은 제품은 터치를 못해서 아직도 쓰고 있는데 이제 곧 바닥이 보일 것 같긴 해요 볼터치를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진짜 은근히 크기 때문에 저는 항상 볼터치를 가지고 나는답니다 특히 저 볼터치를 쓴 날에는 얼굴에서 광이 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 윤광은 아니고 말 그대로 톤을 업 시켜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브로우 제품은 제가 지난번에 눈썹관리 ASMR에서도 했었던 스킨푸드 초코 아이브로우 파우더 케익을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는 펜슬로 사용하고 있다가 이 제품을 쓸 때 이 안에 작은 브러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브러쉬가 원래 털 그러니까 모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플라스틱 느낌 그래서 뭣도 모르고 콕콕콕 찍어서 눈썹에 발색하다가 짱구 눈썹이 돼서 깜짝 웃었는데 이게 괜찮은게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전혀 부담이 되질 않고 또 자연스러운 발색이 돼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브러쉬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없는게 낫겠어 컬러는 두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왼쪽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연한 말 그대로 정말 애쉬핏 연한 갈색이구요 밀크 브라운 컬러 같은 느낌 그리고 나머지 안쪽에는 애쉬핏 브라운 컬러 약간 고동빛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둘다 제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어색함도 없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바램이 있다면 좀 브러쉬를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만 아니면 진짜 잘 쓸텐데 저는 눈썹이 좀 없는 편이라서 아이브로우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 여러가지 제품을 써본 결과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거 말고도 올리브영에서 샀던 브라운 랜쉬 EX라고 일본 제품인데 앞부분에는 펜슬이고 뒷부분에는 리퀴드의 제도도 낮은데 얘는 또 가격이 좀 안가격하는 편이라 제가 세일할 때 한번 가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품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흑발이라서 그 브로우 펜슬을 자주 사용하지만 머리가 갈색이었을 때는 저 스킨푸드 초코 아이브로우 파우더 케이크를 샀답니다 뭐 지금도 밝은 눈썹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는 해요 그러면 그러면 파우치 안에 다시 넣어두도록 할게요 내가 정해져 아.. 한가지 소견 했는데.. 이건 사실 건성이신 분들보다 지성이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니스프리노세범 도세범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 도세범이라고 읽어야 하나요? 이니스프리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보송한 피부 연출을 위한 기름종이 파우더 제주 천연 미네랄과 민트 성분 함유로 피부 유수분을 컨트롤해주어 건강한 피부로 지켜줍니다. 얘를 왜 샀냐면.. 제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앞머리를 잘.. 뭐라고 해야하나.. 그래서.. 고데기가 필요한 날이 있을 때면.. 꼭 여러번 만지게 돼서.. 결국엔.. 헤어 오일을 바른 손으로.. 앞머리를 만지게 돼서.. 기름이 지는데.. 그때 앞머리 기름을 해결해주는 고마운 친구죠. 혹은 이제.. 뭐.. 앞머리를 안 감았는데.. 급하게 밖을 나가야할 때.. 그때 이마랑 앞머리 부분에 톡톡 두드려주면 내가 그렇게 좋다고 해서 한번 사봤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second Hunot pomoc python gods 이메일은 3.7.. 3.7.. .. MINERAL POWDER 2.7 MINERAL 3.5.0 2.9.0 2.9m 1.4.0 3.7.0 1.5.0 3.5.0 3.5.0 3.5.0 3.5.0 뚜껑을 열면 부드러운 퍼프가 있고 이게 아가들 베이비 파우더처럼 구멍이 뚫린 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고운 가루, 이게 바로 노세범 가루겠죠? 근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구멍으로 나와서 퍼프에 항상 많이 묻어있는 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 여름에 건성이라도 제가 아까 수정 화장할 때 에어 쿠션을 쓰면 좀 유분기가 나와서 잘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럴 때 이제 이마나 기름진 부분들을 조금씩 톡톡 두드려주면 금세 보송보송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건성은 피부 전체에 도포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유분을 다 아싸가서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 소소한 파우치 소개였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평소 여러분들이 아끼는 혹은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뭐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제 인스타에 글 남겨주셔도 상관없어요. 자나요? 자나보네. 잘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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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ć